사람을 기다려 그대를 사랑하지 마요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어 런닝이 아닌게 믿고 싶었어 너도 즐기시켰어 어땠어 우리의 사랑을 찾고 다 끝만 어떡해 아, 힘들어. 야, 정랄이. 아, 너 노래방을 몇 번으로 맨날 안무를 틀려. 왼쪽부터 하라고. 이거는 나니의 남미 섹시 웨이브거든. 남미 섹시 웨이브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, 정랄이. 야, 저 그렇고 나 목초 바이브레이션 감동 먹을 뻔 했잖아. 야, 나 바이브레이션을 밀지 않았냐? 야, 이순환 형, 나니의 남미 섹시 웨이브는. 아니, 단락해라. 웨이브 말고 내 바이브레이션에 집중하라고, 정랄이. 야, 정경아, 얘들아. 지금 2분 남부 왔어. 야, 왜 이래, 왜 이래, 왜 이래, 왜 이래. 어, 사장님, 사장님. 벌써, 벌써. 우리 바꿔 끝나. 아, 벌써 10분 넣은 건데. 아, 우리 단골이잖아요. 사장님, 야,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? 너 진짜 아닐 거예요? 나 언니라고 볼 뻔했네. 알았어, 15분 더 넣어줄게. 됐지? 아, 역시 새끼네. 아빠한테 안부나 전해. 요새는 왜 남은 치킨도 잘 안 갖다 주셔? 아니, 아빠가 치킨 안 줘요? 아, 아빠 안 되겠네. 내가 한 마디 따끔하게 해야겠네. 꼭 전해. 네. 끝난 동안 꿈에 참 boot up, 참 boot up 날 뛰어. 놓겠습니다! 나 놔라 놔라. 나 놔라 놔라. 여러분당시 데잇. 외경에 뜨거워 주셔서 감사함이 많아. rush, rush, run, rush, rush go. 고맙습니다.